안녕하세요. 사진을 아름답게 쉽게 이와 같이 꾸미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사진을 가져왔어요. 지금 현재 이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인모라, 이 사진을 이와 같이 하트를 넣어서 쉽게 꾸밀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동영상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이와 같이 엽서 형태로 사진을 꾸몄습니다. 다음 이 사진은 이와 같이 하트 두 개로 작은 하트 큰 하트로 해서 이렇게 쉽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렇게 양쪽으로 월계수처럼 꾸몄습니다. 주로 이런 것은 인물하의 인물하 사진을 꾸미기에 적당합니다. 이 사진은 나무 잎으로 위아래로 꾸밀죠. 이와 같이 장식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유명한 영화 배우죠. 이분을 좌우로 이렇게 나무 잎으로 꾸몄습니다. 다음 이 사진을 이와 같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그리고 이속에 글자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인물화를 주로 인물화를, 인물화 사진을 이렇게 쉽게 꾸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에서 사진을 예쁘게 꾸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위에 상단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가 있고요. 제가 미리 준비한 프로젝트를 저는 터치하겠습니다. 사진 꾸미기라는 프로젝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프로젝트에서 미리 인물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인물 사진은 자기가 구해서 확보하든지 자기 집의 자녀라든가 손자, 손녀, 가족들 사진을 촬영해서 가져와도 됩니다. 이렇게 사진을 가져온 다음에 그와 같이 꾸미려면 먼저 사진을 타임라인에서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선택을 합니다. 자, 선택을 툭 터치했어요. 제가 이 사진을 선택을 해서 가장자리가 노랗게 테두리가 되었죠. 이걸 이렇게 터치하면 오른쪽에 보시면 메뉴가 쭉 생겨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 사진을 꾸미는 크립그래픽입니다. 크립그래픽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툭 터치해서 저는 강의진행을 먼저 크립그래픽을 적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크립그래픽을 다운받는 방법 그 다음에 즐겨찾기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즐겨찾기에서 해제하는 방법 그리고 크립그래픽을 취소하는 방법 이런 순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즐겨찾기에 들어가서 적용을 해 보겠어요. 즐겨찾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여기 즐겨찾기에서 몇 가지를 등록해 놨어요. 이렇게 즐겨찾기에 그래서 즐겨찾기 하나를 적용시켜 보겠어요. 이것을 적용시켜 보겠어요. 툭 터치하면요.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꾸미게 됩니다. 사람 인물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꾸미지게 됩니다. 지금 화면 보세요. 혹은 다른 것을 적용하면 툭 터치하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꾸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립그래픽에 다운받은 것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즐겨찾기 아니고 다른 것을 하더라도 다른 것을 한번 해 보겠어요. 즐겨찾기에 있지 않은 다른 것을 적용하면 자, 숲속에서 여기 있죠. 숲속에다 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것을 터치해 보겠어요. 차례대로 터치해 봐도 됩니다. 터치해 보면은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꾸미줍니다. 이렇게 꾸미줍니다. 이렇게 꾸미줍니다. 이렇게 꾸미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다운받은 것을 즐겨찾기에 등록하려면요. 즐겨찾기에 등록을 해 보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별 표시가 있죠. 이런 것이 즐겨찾기에 등록된 표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을 즐겨찾기에 등록하려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등록하려면은 길게 누릅니다. 길게 제가 눌렀어요. 길게 누르니까 여기 별표가 생겼죠. 그러면 즐겨찾기에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저 위에 즐겨찾기가 있죠. 제일 위쪽에 보면 즐겨찾기죠. 그러면 이와 같은 크립 그래픽을 어떻게 다운받느냐 하면요. 다운받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위에 기어집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SS도 입니다. 이 SS도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아이콘 이것이 크립 그래픽입니다. 이러한 아이콘이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선택이 되면은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여러가지 그룹이 있어요. 장르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있고 있습니다. 쭉 위로 보면 카테고리가 있죠. 이것을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저는 기념일을 한번 선택해 보겠어요. 기념일을 툭툭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생일 프레임 생일 프레임 이라는 것을 선택 다운받아 보겠어요. 생일 프레임 이것을 툭 터치했습니다. 생일날 집에 아기들 장식해 주면 참 예쁩니다. 이거 터치하니까 화면에 다운로드가 있죠. 다운로드 이걸 선택해도 터치해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툭 터치해서 다운받았습니다. 다운이 끝나면 설치됨 이라고 뜹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프레이로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 프레이하는 화살표 했죠. 이걸 터치해서 프레이 이렇게 하나하나 그 다음에 뒤로 하나하나 이렇게 카테고리를 바꾸어 가면서 다운받을 수 있구요. 또 여기 돋보기 있죠. 돋보기를 터치해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 검색이죠. 이 돋보기 검색 창을 터치해서 그럼 여기에 에셋을 검색하세요 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하겠습니다. 숲 소개스 라는 것을 즐겨 사용합니다. 숲 이렇게 치면요. 위에 살짝 올리면 여기에 숲 소개스 란 그립 그래픽이 있어요.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숲 소개스가 나오죠. 여기에 다운로드 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운로드 이렇게 한글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미 다운됐기 때문에 설치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검색창이잖아요. 이 수표 란 글자를 지우고 달콤한 이렇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달콤한 이렇게 달 자만 쳐도 이 밑에 보시면 달콤한 로맨스 달콤한 사랑 이 두개 다 멋진 것입니다. 그래서 달콤한 로맨스를 터치해서 여기서 저는 이미 다운받았으니까 설치됨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운받지 않은 사람은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터치해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이와 같이 검색을 해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이 보세요. 여기서 프레이하면 프레이하면 이렇게 그래픽이 적용되었죠. 그런데 이것을 취소를 하고 싶어요. 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터치한 다음에 이 사진을 터치한 다음에 클립그래픽을 터치합니다. 클립그래픽을 터치한 다음에 클립그래픽을 터치한 다음에 저 위에 가면 없음이라고 있어요. 없음 없음을 터치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클립그래픽이 적용이 안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절개찾기에 등록된 것을 해소하는 방법도 절개찾기 여기에서 들어가서 절개찾기 등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제일 위에 있는 것을 해소시켜 보겠어요. 여기 별표가 있죠. 별표가 있는 것을 다시 길게 누리면요. 해소됩니다.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길게 누르면 여기서 사라집니다. 길게 누르세요. 사라졌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절개찾기 해서 그렇게 해도 되고 그 여기 현재 보시면 여기 별표가 여기 있잖아요. 절개찾기 되어 있죠. 여기에서도 절개찾기 해서 해소해도 됩니다. 이것을 길게 누르면 길게 누르니까 지금 이 별표가 사라졌죠. 절개찾기 해서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사진을 특히 인물 사진을 재미있게 꾸미는 크립그래픽 크립그래픽 크립그래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